법안 제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야당들이 발목 잡아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. 부총리께 묻겠습니다.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.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죠.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에요.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 싹 풀립니까? 좀 무리한 주장이거든요. 그런데 대해서 자신 있게 장관으로서 부신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갈팡질 방하니까 정치 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대통령께서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책 실장하고 틈새를 벌리고 책임론을 거론하고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장관하시는 소임을 책임게 해서 결과를 잘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세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. 다 나와 있잖아요. 지금 조물주에 건물주라고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왜 국회에서 처리 안 해주냐 물어보세요. 왜 발목 잡고 있냐.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단가 후유증인데 하도급법 개정해 주세요. 또 대리점 가맹점 값질 해결하게 단체 구성권도 좀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. 법안 제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야당들이 발목 잡아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. 소득주성장에 대해서 소신도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문제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